아 바로 가겠습니다 아 왜 잘 안나가 아 버프가 써져있어서 안나갔어 아 왜 안나가냐 아이고 오래간만해서 그러네 키가, 키가 막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은 했나? 아 옛날에 잘했는데 왜 안돼 왜 안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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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제 감 찾은 것 같아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아 아 위험한데? 이거 왜 안 죽는 거예요? 이게 타이밍이 있나? 왜 안 죽었지? 왜 안 죽는 거야 이거는 어 그만해 그만 점프해 이제 아 옛날 생각나는구나 아 옛날엔 움직이면서 잘 했던 것 같은데 아 옛날엔 움직이면서 잘 했던 것 같은데 아 앞으로 좀 가라 가라 아 그렇지 아 죽었다 어 살았다 아 나이트워커의 자동 무적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반대잖아 아 아 이거 죽어야 되겠다 아 안 죽었네 살았네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건 죽었어 이거 죽어야겠다 아 이것도 살았네 아 나이트워커 아 이 새로운 스킬은 저도 잘 몰라 지금 잘 보십시오 잘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 어 transformations 넉넉한 아 홈스 아, 47, 47, 47은 적당한 레벨이었는데 오차관은 없었어요 오차 아시죠? 분신 소환하는 게 없었어 박무 84%였고요 모공 278% 유니온 2421이고요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건가? 다른 걸 하고 있었나? 아닌가? 몰라서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, 정팬을 끼고 했군요 경험치를 더 많이 획득해 드렸습니다 9%에서 12% 되어 있고 리레링 리레링 괜찮은 거 같다 리레링이나 하나 살까? 크데미 21% 증가하는 거 13초 동안 어, 리레링 괜찮다 비싼 거 같다 성대 아우, 이 에디 두 줄에 럭 14까지인데 초 6에 64인데 보보데미지 4%에 럭 8 몇 오른가요? 20, 26? 아, 장갑이 솔샵이었구나 죽은 거 아, 직작 중이구나 100급 에디 두 줄 아, 직작이네 100급 에디 두 줄 선호하는 옵션이 나죠 아, 이렇게 됩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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